하나님 말씀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두셨고 하나님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대로 살아요 어디를 같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요 하나님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대로 살아요 어디를 같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요 하나님 중심, 성교 중심, 교회 중심 사과는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두셨고 하나님 말씀, 말씀, 말씀 말씀대로 살아요 어디를 같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네 왜 우릴 구원하시려고 구원방주 올라파고서 어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요 믿음으로 해 승리하고 해 말씀으로 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네 왜 우릴 구원하시려고 구원방주 올라파고서 어디 하늘 나라로 가지요 정말 믿음으로 해 승리하고 해 승리하고 해 말씀으로 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요 우리 교회 종교회 우리 모두 사랑하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